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KICT와 한림문화축제인 2015 DMC 페스티벌의 결합을 통해서 전세계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 첫 번째 영어인 KICT라는 것은 ICT는 정보통신 기술이고 세계적인 미디어와 인터테인먼트가 합쳐져 있는 세계적인 터브가 되는 DMC 이 두 개가 만나서 같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큰 인상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KICT VR 페스티벌과 기관 네트워크의 실증단지 체험 제시는 이곳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지명과 어울려서 낭몬객들에게 실감을 통한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로 세계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를CK 소녀시대 엑소 비스트 투피에 파트너즈 크루 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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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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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핏구가 주재하고 한국정보집 κι능원 정보통신산업지능원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와 MBC가 주관하는 이번 행세대 인 speed esta 그룹 05